세 번째는요. 바로 농부님인데요. 농부님 자신 있습니까? 자 가보겠습니다. 마지막 분! 마지막 분! 농부! 내 등 뒤도 늘어나고 내 옆에 있는 옆구리도 늘어나고 내가 지금 내 손이 닿고 있는 그것도 늘어나는 거예요. 지금 한마디로 다 모든 게 내 발끝으로 가는 것처럼 숨을 내 발끝으로 다 보내. 자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 봐 끝까지 해! 이건 내가 잡은 거야. 숨이 안 되니까 알지? 운동을 좀 하시나요? 가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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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막.. 들렸다는데 들렸다는데 이게.. 가슴을 좀.. 하얗게 피.. 만약에 비약을 하면 하얗게 피어난 모른 꽃 하나가 이렇게 해볼게요. 하얗게 피어난 하얗게 피어난 나를 피우리라 하얗게 피.. 사랑은 피고 또 지는 다버리는 불꽃 빈 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잘한다. 간다. 간다. 잘하네. 폭망이래. 갑니다. 갑니다. 우와! 버터스 영상 있다! 헐! 뭐야! 왜 안되지? 갑자기? 음치잼? 뭐지? 뭐지? 재밌다. 재밌다. 짱재밌네! 와... 재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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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집을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한 명이 탈락돼요. 여기서 한 명이 탈락된다고! 아쉬웠던! 그러니까 탈락자를 찾는게 아니라 아쉬웠던 본! 아쉬웠던! 땡! 투표 마감하고요. 방송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방송에 적용하고요. 브리단스님은 세이브! 히 세이브! 농부님이 통과할 것 같습니까? 라키아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? 갑니다. 어떡해! 우리 라키아님 축하드립니다! 지구 종이좌 2 5 5 4 5 6